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남편의 동의 없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렸어요 제가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새로운 이런 커피콩입니다 커피콩같이 생겨서 피콩이에요 피콩이는 크림푸드리고 2개월 반 정도 됐어요 아는 분한테 분양을 받아왔는데 성격이 되게 운순하고 너무 착해요 귀여워 귀여워 사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좀 책임감 있게 저지른 일이지만 저희 남편이 지금 축구하러 촬영을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새로운 가족 커피콩 양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카메라로 촬영해보겠습니다 피콩아 아버지가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두렵다 아버지 왔다 오 아버지 꽝 사왔다 오빠 잠깐 신발 벗기 전에 신발 벗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곧 생일인 거 알지? 오빠가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보여 zero 오 마이 유 왜요 이거야? 우리 새 식구 생겼어 새 식구 생겼어 반응이 좀 괜찮은데 나한테 일말에 항이 더 오지 아 근데 내가 강아지 갖고 싶다고 얘기는 했었잖아 이거 진짜 우리..우리가 키워야 되는거야? 우리가 키우는거야? 나 남이 잠깐 막 끊어놓은거 같다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키우는거 생일선물이야? 본인한테 주는? 응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젠틀한데? 쟤야 너는 괜찮아? 응 피콩이 괜찮아? 별로라는데? 잘 뜯어봐 응 파이팅 파이팅 이건 뭐야 이게? 집이야? 일단은 팬츠가 없어서 이게 뭐야 이게 바구니로 막았지 아 뭐야 이게 A랑도 있어 뭐하는거야? 나오고 싶어서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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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 어? 오빠 어? 뭐하는거야? 나 엄청 좋아해 그래? 이거? 응? 참아? 그거 있잖아 개 싫어하는 아버지가 개대로 하니 이거 봐 나 좋아하잖아 손 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손부터 주자 왜 이렇게 내가 니 애비다 크핰 오직 으잉 꼬리가 점점 내려가는데 좀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나 싫어? 다시 돌아가고 싶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